이거 생고구만들 먹어놓는거야? 네 부어드시면 돼요. 뭘 어떻게 먹으길래? 자 이제 미션을 주세요. 뭔가 어쨌든 빨리 빨리 먹어야겠다. 미션 안 주세요? 지금 미션 중이신거야. 지성이도 나도 이렇게 진드거리 앉아 있잖냐. 아까 내가 등 뛰는 액션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. 위에서 뭘 보고 있는거지? 미션 성공이신다. 어? 자 미션 성공이신다. 어? 따로 나오세요. 아 이거 좀 먹을게요. 얘들아. 어서 걸렸네. 짱이다. 야 이거 안 줘. 진짜로? 고맙습니다. 자 힌트 드릴게요. 새우야. 뭐야? 새우야. 뭐야? 그래 clam수도 올거야. 다른가 맞아야되니까 불감수 볼거 같다. 그냥 일단 바로 가자. 가자. 가자거어? 아마 전자를 잡지않게 드는 알지? 이건 뷔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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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비광수 개리 개리네하고 저게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제일칭이죠 제일칭 아우 나 이제 걔하고 매번 그 힘싸움하는 거 아주 죽겄다 어쨌든 무슨 형이 힘싸고 해요 계속 당하신 거예요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종국이랑 대접할 수 있는 유희들 형 아 진짜 무거워 막상막하자 가자 전화 빨리 받아야 돼 어디서 전화 받는 거야? 주자 3층 어디? 왁스 뮤지엄에서 울리는 왁스 뮤지엄 야 떨린다 떨린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왼쪽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흡 예 것'T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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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두lessly 너무 무서워요 감아 보자 여전히 다 똑같아요 ap 왔다 왔다.. 아 저거 어! 잘했어! 어디서x2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어! 올린다x2 거기 여기 아니야? 야 여기 있다! 와아 야 이거 와